이근철과 함께하는 뉴욕 1년 살아남기 사실은 살아남기와 목적이 아니고 거기서 1년 동안 어떻게 즐겁게 살 거냐 How to enjoy your one year in New York You need to find out 그렇죠? 여러분 알아내야 됩니다 오늘은 바로 Today's episode is 131 131번째 에피소드예요 131번째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는지 Let's go and find out There we go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려고 쭉 있다가 보니까 벌써 시간이 쑥 가서 내 체리가 왔네요 미용실 상황입니다 새로 직장도 구했겠다 이래서 머리를 좀 새롭게 바꿔야 되겠죠 오늘 내용은요 미용실에서 머리 다듬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I want to look professional 그렇죠? 약간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직장에 다녀야 되니까 살짝은 사무적인 느낌이 나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의 미션은요 머리를 자르고 싶다고 말하라 어떤 스타일로 자르고 싶을까요? 이것까지도 지금 금방 말씀드렸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Let's give it a go! Today's key pattern 자 오늘의 key pattern은요 그렇습니다 못못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I want to 빨리 하면 I wanna I wanna 됐죠?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면 I need to I need to 혹은 have to 그래서 예전에 have to를 배웠고요 오늘 배울 표현이 바로 제가 금방 말씀드리는 I need to 당신이 뭐 해야 된다? You need to 그렇죠? 그래서 I need to 좋습니다 머리를 자르다 물론 종종 이발을 하다 혹은 머리카락을 자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프로듀서 분들 중에서 아 쌤 틀렸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다라고 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게 머리를 자른다고 해서 여길 자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테이블 위에 먼지 좀 닦아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테이블 좀 닦아요 라고 하듯이요 그렇죠? 좋습니다 청소해요 라고 해도 되지만 벽에 먼지를 털고 바닥에 있는 면지를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 포인트는요 오늘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I need to get a haircut I need to get a haircut 그래서 haircut 이게 이발이에요 그런데 한 번 하는 거니까 어가 있어야 돼요 어 haircut 다시 한 번 자 시작 어 haircut 어 haircut 그것을 없다 해서 I need to get a haircut I need to get a haircut I need to get a haircut 오케이? practice more 자 오늘의 practice more는요 바로 이거예요 나는 그 사람하고 얘기 좀 해야 되겠어 라고 할 때요 I need to 앞에 나왔던 I need to get a haircut 네 기억나시죠? 거기에 나온 것을 응용하시면 됩니다 동작만 쓰시면 돼요 I need to talk to him I need to talk to him I need to talk to him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 좀 해야 되겠다 자 두 번째는요 아 나 직장 구해야 되는데 I need to get a job I need to get a job 무엇인가를 내가 얻어야 된다 네 무언가를 내가 좀 구해야 되겠다 할 때는 get을 쓰세요 I need to get a haircut I need to get a job 나 파마 해야 되는데 I need to get a perm P-E-R-M 써드리진 않아요 파마가 영어로 perm이에요 P-E-R-M 자 맨 마지막으로 하나 좀 쉬어야 돼 그럴 때 똑같이 get을 쓰세요 I need to get some rest I need to get some rest 오케이? I need to get some rest Right Today's review time 자 오늘의 review time은요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상황의 불가피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I need to인데 들린 말이면 I need to I need to Get a haircut Get a haircut Get some rest Or get a perm Or get a job 다 가능합니다 Get을 주세요 아시겠죠? You need to practice more But you did a wonderful job It's about the next episode 자 이렇게 아르바이트 1년짜리 임시직에 고용이 됐고요 어라 일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 물건이 딴 데로 잘못 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황하면 안 되겠죠? 다음번 에피소드에서 알려드릴게요 So that means You need to stay with me To find out What's gonna happen there So that means You are 유난 alt That means You are more than You are free iscoант Yourself But please From darkness